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이 또 이제 가요제 시즌 아닙니까? 이제 또 내년 가요제는 또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렇죠. 정준하 씨가 맞는 얘기인 게 당장 저희가 다음 주도 몰라요. 저희가 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저희들이 또 한 주 한 주 매주 최선을 좀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정영돈 씨 11년간 함께 고생했던 습관들이 생각이 나는데요.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저희들 한마음으로 지원을 합니다. 그리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꼭 함께 방송할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정영돈 씨 그동안 고마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다. 정영돈아 수고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세 번째가 맞는 거지 지적건으로. 나왔어요. 들어다쨔. 들어다쨔. 아우 당장 주지 마요 빨리! 당장 주세요! 아우 당장 주지 마요 빨리! 아우! 어떡해! 아 이거 빨리 도와줘야 돼 아 놀자! 아우 당장! 아우 당장! 아우 당장! 아우 당장! 잘 탔어! 우리 진짜 잘 탔어! 내가 봤어! 내가 봤어! 우리 진짜 잘 탔어! 정경 씨가 후보! 정영준을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! 또 보고 올 거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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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당장! 아우 당장!